난데없이 래퍼 이영지가 BTS 슈가의 음주운전에 관해 얘기했다며 슈가 팬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영지가 욕먹고 있는 이유는 BTS 슈가가 지난 8월 6일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고 근처에 있던 경찰이 그를 부축해 인계하는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는 만취 상태 수준으로 나타나며 23일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슈가는 즉각 사과했으나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 맥주 한 잔을 마셨다라고 한 점 등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는데요. 이후 슈가는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슈가의 음주운전 사실과 거짓된 진술로 그의 팬들은 반으로 갈라지며 팬들은 양분화되기도 했는데요. 반으로 갈라진 팬들 사이에서 지난 8월 24일 유튜브에서 이영지가 진행하는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해서 배우 이수혁이 출연해 앞서 이영지는 영상에서 협찬받은 주류 제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한 말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인데요. 당시 이영지는 협찬받은 테라 라이트를 소개하며 제로 슈거 당연하겠지만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 금지라고 말하며 이거 자전거 타기 전에 마시면 안 된다. 음주운전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이영지는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인데 이에 일부 팬이 이 부분에서 발끈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댓글 등을 찾아본 결과 언론사에서 말하는 댓글들의 내용은 현재 찾아볼 수 없었고 영상에서뿐만 아니라 보통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커뮤니티 등에 캡쳐되어 올라왔을 텐데 이미 삭제되어 없어진 것인지 현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언론사에서 말하는 이영지를 저격하는 댓글들의 주요 내용은 제로 슈가 맥주에 자전거 언급까지 완전 슈가 아니냐 은근한 저격 느낌 이영지 슈가 제대로 저격하네 슈가 찔릴 듯 등의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댓글들의 내용이 맞다면 이들 팬은 욕할 곳 하나 찾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여지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